가사의 벌써 7년 됐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어두 씨의 몰카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몰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이모예요 반가워요 기다리기 시작! 영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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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 영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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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정네요. 주문하시겠어요? 다른 카드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요. 카드요? 잡아! 못 잡아! 여기 있지! 카드 여기 있네! 터키! 아이스 아메리카노! 여기 있네! 여기! 여기! 아이고! 잡혔네요.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유작차 하나만 주세요. 카드요? 잡아봐라! 나도 잡아! 못 잡아! 못 잡지! 잡아봐라! 잡았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손은 뜨거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잡아! 못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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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멱살 잡아! 네 멱살! 내 멱살! 내 멱살! 잡아! 못 잡아! 잡아! 못 잡아! 잡아! 못 잡아! 잡아! 잘 잡으시네.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주문하시겠어요? 따뜻한 소리. 네. 왜? 잘? 너무 좋아? 그렇군요. 아이템요. 호요되어 있습니다. 이 시간의 멱살이 나는 지금의 멱살을 만드는 다가가? 나는 다가가? 알지 않습니까? 내가 기필을 벗기 때는 다가가? 셋! 동의 중. 두 사람 다 souls. 와. 1번 선생님 주문하신 면 나왔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2번 선생님 주문하신 면 나왔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3번 선생님 주문하신 면 나왔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4번 선생님 주문하신 면 나왔습니다. 因為 또 0. 10초 전 kick de się. 인상 지하 지하 짐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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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의 전쟁이 사장님의 전쟁이 라인 시작 내가 니 시다발이가? 내가 니 시다발이가? 내가 니 버르장머리가? 내가 니 발발이가? 내가 니 쥐며느리가?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가?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가? 내가 니 분데스리아가? 분데스리아가? 분데스리아를 어떻게 알아요? 차범근 차범근 저의 커피맛을 표현해주세요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하면 진짜 맛있다 존맛 탱이야 진한 커피맛 다섯 글자로 향이.. 좋다 다섯 글자로 예 예 예 예 예 예 터불러입니다 우리는 뿡 파주카프입니다 아령입니다 좋아조 아마존에 부캔 좀 해주세요 라이트웨이 타버린다 라이트웨이 타버린다 돼지 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부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? 기부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부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기부를 해주셨잖아요 이 돈을 오늘 많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분께 저희가 이 돈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?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이 금액을 같이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거예요 희정아 이 돈을 받아줘 와우 저희 저요 희정씨 맞죠? 네 어 저 어떻게 하셨어요? 어? 저희 이거 돈 거둔 건데 이거 안 받으실 거예요? 네 네 아니 뭘 원칙 모르고 받으시려고 그러는 지금 아니 오늘 지금 되게 힘드시지 않아요? 카페에 들어왔더니 미친놈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좀 힘드시지 않아요? 네 다 다 미정이가 되게 후길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정이 기다리고 있죠 아 네 미정이가 정말 힘들다고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 진짜 사기 맞았어요 그래서? 아 아니요 웃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유튜브 몰카 출연료예요 아 아 이게 출연료인데 아 이게 출연료인데 저희가 몰카 다가고 있는데 지금 몰카 다가고 있는데 아 진짜 진짜 미정이가 네 웃겨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울이모라는 유튜버인데 네 네 여기도 우리는 오돌씨 개그맨이고 여기 이분이 제일 중요한데 네 여기 사장님이고 진짜 진짜 사장님이고 진짜 사장님이고 한 팀으로 짜고 미정이 의뢰를 받아서 속이고 우리는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지금 아 진짜요? 네 위에 한 번 따라와 있어요? 앞에서 같이 하니까 저도 해야 될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다리고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하하하하 주다리보다 이거 등이 이렇게 싹쓰고 이렇게 딱 하하하하 원래 이렇게 남들하고 웃고 이런 거 즐기고 이런 거 좋아해요? 아 네 보는 거 좋아해요 아 보는 거 보는 거 좋아하시면 이제 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거를 드리고 드리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드리고 이 영상을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될까요? 아 네 애쳐 이거 주니까 허락하는 거지요?! 하아아 아 커플워킹헌으로 한번 아 좋다! 워킹홀 한 번 오시고 51 Right